하자 하자, 하자! 청소년, 하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곳 이곳으로 오늘 갈텐데요 정말 말들이 많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이 혹시 옥탑방고양이 김내원 씨, 정대빈 씨를 만나가는 게 아니냐 혹은 나는 낭만고양이 혹시 낭만고양이 공연장을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도 있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가 가는 그 어딜까요? 어딜까요? 궁금하시죠? 그전에 청소년 할인이 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빨리 그곳부터 먼저 들려보고 불러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모조리겠지만 거리가 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그곳으로 빨리 가서 빨리 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요? 그곳으로 가죠! 갈까요? 출발 바로! 이곳입니다 중요한 건 이곳에 또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계시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인데 힌트! 소원이들의 걸 신정환 씨가 드리는 힌트! 아 힌트로 드릴까요? 힌트! 힌트 Garden his of us otta 양택TO 씨이냐 congratulate& 말투는 최미수 씨 같기도 하고 약간 비슷하죠? 모습은 약간 양택TO 선생님 같기도 하고 네 여러분 누구일까요? 차gef poor 지금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그분이 바로 지금 한창 연습 중 아직... 왜 이렇게 목소리를 작게 해요 우리가 온 건 몰라요 그래도 멀어서 안 들릴 텐데 그래도... 그냥 크게 해요 그럴까요? 지금요? 지금 이렇게 해서 연습이 한창 중인 것 같은데 다 하얀 옷을 입고 있어서 어떤 분인지... 아 저 독특한 미국 입 모양만 보면 알텐데, 입 모양 아 저, 아니 전 알 것 같아요 어? 찾았다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네 우리도 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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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 깜짝스럽게 깜짝스럽게 잠시 저희의 깜짝 등장을 기대해 주십시오 퍼포먼스 NXT 펭 1,2,3,0 2,3,0 selected powers 저기요, 할메시 안 맞는데요? 아, 복장은 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 어떻게 가릴 수가 없네요. 아, 근데 그 락기 씨, 우리가. 아, 근데 락기나 락기나. 그리고 여기 왜 왔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왜 그러셨어요? 제가 뭐 잘못한 건 아니죠? 티켓은 줬잖아요, 그때. 아니, 티켓! 티켓? 그러니까 티켓! 티켓. 그만 연기하시고 이제 연기력은 검증됐으니까요. 네! 아... 아시죠? 청소년. 이제는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청소년으로 범위를 확대해서 할인 티켓을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공연을 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가격이 좀 만만치 않은 편이거든요. 제가 좀 쎄어요. 얘가 쎄시다고요? 입모양도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오랜만에 보네요. 처음에 공연을 시작할 때쯤에 프리뷰 공연을 했어요. 근데 중고등학생 말고도 청소년분들 많이 오셨었는데 저희가 할인을 못 해드렸어요. 보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모든 청소년들한테 좋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할인을 하자. 기획팀들하고 배우들이 모여서 밥이 뭔 상황인데 이렇게 하자. 그러면 지금 대학 나오잖아요. 이쪽에 지금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굉장히 많은 공연들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도 그러면 지금 할인을 하나요? 안타깝게도 아직 활발하지 않고 저희가 거의 시작을 하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운동을 하면 앞으로도 아마 다른 분들도 다 아시지 않을까 싶어서. 그 나이에 가장 이런 문화를 접하는 가치가 한 인간호수의 영향력이 참 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무조건이라는 말을 방송에서 써도 해야지 모르지만 법으로 정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자 이제 저희는 여기서 좋은 느낌을 받고 청소년 할인이 된다는 바로 그곳으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청소년 할인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는 저희 하자하자 팀. 어디로 가요 근데? 네? 아 모르시는구나. 네. 힌트를 좀 주세요. 거기? 네. 놀랬죠? 아니 그.. 우리는 바로 그곳! 청소년 할인되는 바로 그곳! 네 그곳으로 갑니다. 네. 여기 지금 너무 깜짝이야. 어디지? 어? 여기 뭐 갔다 갔지? 뭐지? 아 왜 건드려 여기를! 자꾸! 제가 언제 만졌다고 그래요? 엉덩이를 자꾸 건드려요! 제가 왜 만져요 제가?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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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어! 잡았다! 오케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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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마요! 얘기 좀 얘기 좀 얘기 좀! 왜 그러지? 진짜 빠르다. 아니 왜! 아니! 이럴 거면 초대장은 왜 보냈니? 초대했잖아! 우리 초대했잖아! 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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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Whoa! 오여cir! 오일세.. 오! 오오! 오오! 오 아오! 오오! 오우! 여기 지금 이 캣츠. 아이고, 알았어. 이 지금 배우분들이에요. 이게 개성 있고. 틀려요? 아이고, 야. 알았어. 아, 아까 이분이었어요. 응, 알았어. 아까 이분이었어요, 이분. 알았어, 알았어. 아, 미치겠네. 얘기 좀 하자, 얘들아. 저기 그분은. 엉덩이 비비가. 좋아하는 거야? 나 좋다는 거야, 지금? 송인 씨가 고양이들이 좋아하나 봐요. 제가 얼굴 좀 쥐 거잖아요. 현영아, 하세요. 오! 오! Very good. 고양이가 한국말 잘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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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빔밥은 어때요? 비빔밥. 비빔밥. 이분은 어떤 역할을 맡으신 고양이에요? 네. 버스트프 존스. 버스트프 존스. 버스트프 존스. 버스트프 존스. 버스트프 존스. 버스트프 존스. 이 고양이들 중에서 혹시 청소년 고양이도 있을까 몰라요? 청소년 고양이가 있어요. 있어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에드리안 하시면 나올 거예요. 에드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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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속눈썹, 자기 눈썹이냐고 물어봐 주세요. 베리 롱! 베리 롱! 같은 한국 또래의 청소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 고마워요. 땡큐. 땡큐. 또 사람에서 고양이 변신해서 갔어요. 저 고양이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고양이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한번 물어볼까요? 헤이 미스터 롬탐타거? 잠깐만 이거 홍노끼 고양이 아니에요? 홍노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떤 캐릭터예요? 롬탐타거는 롱 암 롤 캣. 모든 사람이 같이 놀고 있는 고양이. 윈드보이? 플레이보이? 플레이보이? 아, 당연히. 몸짓은 홍노끼 고양이. 내용은 이휘조 고양이. 오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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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청소년 문화 공연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과학에 들어와 롱 암 롱 암 롱 암 롱 암 롱 암 롱 암 롱 암 롱 암 롱 암 롱 암 롱 암 데이 bele But she's a lady. 긴장한 데 얼마나 걸려요? It takes about an hour for us to do our makeup. Yeah, 메이크업 한번 해보고 싶은데? 진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 어떻게, you want to do some cats makeup? 네? Do you want to put some cats makeup on? 잠깐만, 이거 어떻게 들었지? 알았나 봐, 알았나 봐. OK, how do you want that? 하자, 하자, 하자. 컴온. 컴온, 컴온. 릴리? 잠깐만, 하자, 하자, 하자. 안녕하세요. 오늘 이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뒤에 계신 분들, 특별한 분들도 섞여 있어요. 두 분, 두 분. 저희가 지난주에 초대장을 드렸던 분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분장하고 실제 그 배우를 분장하고 어떤 것 같아요? 실제 배우분들이 좋죠. 둘 중에 누가 더 고양이 같아요? 신정환 씨가 더 고양이 같은데 그래요? 왜 신정환 씨를 더 고양이 같다고 아니 그 캣지에 보면 통통한 고양이 있거든요 통통한 고양이 프랑스만 가도 박물관 가면 하루 종일 가서 그림 앞에 앉아서 누워서도 보고 앞에서 자기 연습장 꺼내서 따라도 그리고 그런 문화들이 생활 속에 독독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공연을 하나 본다 해도 되게 큰 방을 먹고 가야지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좀 이런 공연 문화부터 시작해서 되게 좀 이렇게 누가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을산이요 을산? 또? 을산이요 다 같이 단체로 오신 거예요? 단체 쉼터에서 같이 사는 쉼터 식구들이 초대를 다 같이 받았군요 여기 있는 두 친구는 같은 미령을 더 멀쩡한 거예요 13살 13살 13살이면 초등학생 중1이에요 중학교 1학년 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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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년 논을 둥믹 13살 13살 아 아 오지 말아요 안 하세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아 그러면 같이 오신 선생님은 안 계세요? 저기요 저기요 아 우리 저기 뭐야 많이 좋아하던가요 아이들이? 난리 났죠 어제 잠 못 잤죠 뭐 하자 하자 많이 보겠어요 친구들이 보지요 보면서 어떤 얘기들 본 적 있어요? 네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우리 친구 아까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요? 짱이에요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접하기 힘든 공연을 청소년 할인까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셨는지 느낌표 하자 하자를 굉장히 제가 관심 있게 봤었어요 근데 그 문화관광부에서 저희가 청소년 문화 지원 프로그램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좀 많은 볼 기회를 제공을 하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성격도 너무 좋고 그래서 참여하게 됐어요 솔직히 이렇게 청소년 할인은 50%예요 사실은 이런 세계적인 작품들은 저희만 저희 의도만 가지고 이렇게 할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원 제작사와 저희가 아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저희가 협의 끝에 허가를 받아내서 이렇게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로 보면 청소년들이 너무 정서적으로 피폐했기 때문에 이런 공연을 많이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다른 공연도 또 기획하신 걸 잘 알겠네요? 많은 공연을 했는데 그중에 저희가 이번에 같이 이렇게 협조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공연 중에 될라고 하다 네네 알죠 그럼 그 공연 역시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서 청소년 할인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 Thес vs. 와 저 지금 가슴이 아직도 지금 뛰고 있어요. 이러고 본 거예요? 어디까지? 공연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제 괜찮아. 쉬세요. 쉬세요. 끝났습니다. 뭐야? 우리? 우리 주는 거요? 주는 거요? 우리? 어 우리 거 우리 거. 알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게 뭐예요 이거? 우리한테 뭘 주고 갔어요. 봐봐요. 저의 그 협회 분들 회원분들이. 잠깐만요. 눈을 비나드시는 곳입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잘 부탁하겠습니다. 어 안 보여. 잠깐만요. 어 잠깐만. 찍이 멈춤어요. reflex. conf